문화가 산책입니다. 이번 주에는 클래식과 국악 등 경남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소식을 이은민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비발디 4개 연주의 대가로 꼽히는 이탈리아 실내 악단 이무지치가 새해 초부터 창원에서 감동의 연주를 펼칩니다. 이번 공연은 반도네온의 선두주자 파사렐라가 협연하며 현대음악과 바로크 음악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을 축하하는 화음 콘서트가 오는 27일 진주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그림과 공연이 함께하는 복합 예술 공연인 이번 콘서트에서는 파페라와 뮤지컬,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새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 공연, 국악 드림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국악 소녀 송소희와 입담 좋은 소리꾼 남상일 씨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국악인들이 무대에 올라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이 밖에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오늘 저녁 모스틸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뮤지컬 배우가 함께 꾸미는 신년 음악회가 색다른 무대를 연출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